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회사생활의 원하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아차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하이킹 인증에 관련된 글로벌 6K 캠페인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드비전 안에 있는 동호회가 있어요. 오렌지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서 오클이 하나 있어요. 그 오클을 운영하는 오클잔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좋은 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선명관 작가님의 고래입니다. 북허상 후보에도 올라갔었고 굉장히 좋은, 재밌는 책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추천을 했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일상이 너무 지겹고 지치고 이런 일상을 살았는데 나에게 언제든 몰입할 수 있는 즐거운 그 재미의 요소가 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기쁨이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아, 그래도 나한테는 책이 있어. 퇴근하고 이 책 읽으면 나는 다시 나의 즐거움을 회복할 거야. 마음이 드니까 그 시간을 조금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재밌는 책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몰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읽으려고 준비한 책은 바로 자, 모순입니다. 이 책을 인생 책으로 꼽는 분들도 많고 추천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권태기처럼 책태기가 오게 되면 재밌는 책을 딱 만나야 되는데 그때 막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막 갈등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진짜 재밌겠다. 이거는 정말 추천 많이 받은 좋은 책이다 하면 약간 적어두고 그냥 남겨놔요. 그랬다가 내가 진짜 못 찾겠다 할 때 그 책을 딱 찾아서 읽는 거죠. 근데 제가 고래를 읽고 나서 세상엔 재밌고 좋은 책이 너무 많고 계속해서 그 책을 새로운 책들을 좀 발견해가지고 읽는 게 나에게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전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안김없이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한번 즐겁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드비전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월드비전 직원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후원 만족 1팀의 안경준 간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오은영 박사님의 화해라는 책이고요. 저는 미혼입니다. 미래의 육아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나 어렸을 때 경험해온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상처 내지는 이런 내면을 형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나를 만나고 돌아보고 보듬어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모도 하면서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물론 사랑받으면서 자랐지만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좀 재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사실 휴가 가려면 책이 얇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골라보니까 두꺼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스카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거든요. 철학자들이 삶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책인데 총 14명의 철학자들의 철학을 소개해주고 있고 교양으로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깊이 엄청 읽거나 이런 걸 어려워해서 간략하게 읽으면서 크아 좋은데 약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보통 여행지 카페 같은 데서 책을 읽게 될 것 같은데 그 여유로운 순간에 막 좋다. 그치 삶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읽기에 좋은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빙 경영팀의 이지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문득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에게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서은국이라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들이나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여름 휴가 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고요. 저처럼 이제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여름 휴가 때 책 한 장 넘기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쓰신 책인데요. 침묵이라는 소설책이고요. 1600년대에 일본에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천주교를 전파하시고 했는데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천주교를 박해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협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2007년도 1월에 처음 읽었던 책이고 제 나름대로는 많은 충격과 여운이 남는 책이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읽었을 때로 여전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드비전 국제 임팩트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유선입니다. 근데 우선 제가 병렬 독서를 해요, 여러분. 병렬 독서를 아시나요? 한 번에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건데 우선은 가장 먼저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책을 최근에 한 번 다시 재독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GV가 영화제에서 게스트 비짓이라고 해서 감독이나 배우 주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예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통역을 무시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영화적 관점을 길게 길게 설파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GV 빌런이라는 말이 이미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지? 이런 책이 나오다니?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던 책이어서 시시때때로 한 번씩 재독을 합니다. 아직 이 책은 제가 머리말만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저의 아주 친한 동료가 월드비전에서 오렌지 농장이라는 후원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달에 한 권씩 되게 그 책의 주제와 잘 맞는 전문 직원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데 이게 6월달 모임의 책이었어요. 너무 읽고 싶었는데 제가 신청을 못해서 모임 끝나자마자 그 친구한테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말만 읽었고 남은 6월 동안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항상 되게 좋은 책들을 잘 골라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책이랑 되게 업무적으로 직결된 직원분이 리딩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7, 8월 여름방학 쉬고 9월부터 다시 오렌지 농장 독서 모임 시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베이크에서 가입해두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불안하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썼는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분쟁도 일어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너무 쉬운 이슈들이 많은데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을 때 썼던 책이라 읽다 보면 같이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현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굉장히 서늘한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 시즌에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책을 주로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지하철에서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바로 독서링인데 제가 양손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래를 읽으면서 그 책 자체가 굉장히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게 손목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독서대입니다. 목의 부담도 덜하고 손목도 덜 아프고 정말 책을 오랫동안 읽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읽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좋았던 부분을 책에다가 밑줄을 긋기보다는 그냥 필사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바로 인덱스 스티커입니다. 딱 원하는 문장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문장에다가 붙일 거에요. 매우 받을 때 자세히 갑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